채널을 열심히 키워드 검색창에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혹은 조선일로 2019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의 보시는 해안 브랜드 선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관계자들입니다 골프존 데카 골프벅입니다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골프거리 치트전 2부문 골프존 데카 골프버디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골프존 데카는 4만여개의 골프장의 골프코스맵을 확보하고 있고요 2019 CES와 PGA 멀천다이즈 쇼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24대 판매물을 운영하고요 네 이름이 골프버디였잖아요 안녕하세요 골프존 데카 대표회사 정주명입니다 저희는 골프버디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골프거리 측정기를 R&D해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비자가 뽑아주신 1위 브랜드로 시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골프 버디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소비자 추첨 넘버원 시작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